네 안녕하세요 마루입니다 오늘은 음 제가 오우 이 콜라 있죠 콜라 콜라를 우유에 넣으면 정화가 된대요 제가 이거를 진짜 해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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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다가 엄청나게 미론 끝에 예 오늘 찍습니다 떠잔 뜨든 뜨뜻잉 한번 해볼게요 일단 콜라를 열어요 아까 제가 흔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습니다 네 라라라 그동안에 우유를 터줍시다 정화가 될 때까지 됐어 이렇게 잘 터졌습니다 얘를 뾰족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잘 들어오기 때문에 딱 전화됐죠 그리고 딱 이렇게 새콜라를 떠주면 이렇게 연기가 오잉 오잉 나옵니다 새콜라 터지니까 한번 마셔야죠 좋아요 좋아요 자 이렇게 했죠 여기까지 더 마셔줄게요 이 손까지 그리고 이 우유를 이쪽에 조금만 타줍니다 조금만 조금만 더 넣어볼까요 오올라와요 거품이 다 넣어버려 조금만 더 넣어볼까요 오올라와요 이 상태로 한번 기다려줍시다 얘를 일단은 한번 빼볼게요 네 이렇게 상태를 잘 떼줄게요 괜찮아요 전 당황하지 않습니다 잉 잉 자 이제 여기까지 잘 떼줍니다 헛헛헣헛헛헛허헛헛 헛헛헛 흡끼가 흡우옹 오 네 됐습니다 잘 된걸 확인할 수 있죠 잘 이렇게 뜯었습니다 오 지금 막 이렇게 벌써부터 색소 분해를 시작하고 있는 콜라를 보시는 오 이거 흔들면 안 되겠죠 생들고 싶어지는 법 오오 지금 이런 식으로 공기층이 나눠져 있어요 요쪽에 이렇게 이게 나중에 다 가라앉아가지고 요쪽에는 색소만 남고요 요쪽에는 콜라만 남는다고 하는데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현재 상태는 이 정도고요 네 좀 이따 다시 뵙죠 그럼 좀 이따 봅시다 다 됐습니다 지금 건더기가 약간씩 막 떠다니긴 하지만 투명색이 됐죠 투명투명색 반투명 반투명 제 얼굴 보이나요?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아래는 이렇게 깔려있습니다 오 이렇게 뒤집으면 오 잠깐만 올라오지마 가루들아 제발 올라오지마 제발 내 소원이야 이렇게 뒤집으면 가루들도 따라 움직이고요 또 이쪽으로 뒤집으면 또 가루가 따라 움직입니다 오 정말 신기하죠 자 이제 제가 이걸 한번 마셔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더기는 절대 안 먹어요 왜요? 더럽게 보이니까 원래 이게 다 콜라 콜라 색소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이만큼이 사라졌는지 알아요? 제가 먹었어요 시작하기 전에 제가 먹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네 그리고 아래에 있는 건더기들은 먹으면 안됩니다 왜요? 색소니까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과연 탄산이 빠졌을까요? 오! 안 빠졌습니다 안 빠졌네요 오 이거 참 좋은 소식이구만 제가 한번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건더기들아 제발 나오지마 내 소원이야 오! 잠깐만! 건더기들이 나오려 해요 오! 와우! 탄산이 있어요 이거 왠지 탄산수 같은데? 탄산수? 오 잠깐만 건더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제가 건더기까지 아주 맛있게 먹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 때문에 이건 진짜 집중해야 합니다 이 정도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! 벌써 이렇게 투명색이 안됐어요 다시 섞여가지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괜찮을 겁니다 예 자 한번 그러면은 얘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건더기 먹으면은 좀 기분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대를 가져왔어요 빨대를 이쪽에 꽂아서 맨 아래 있는 건더기 없는 부분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일단은 최대한 가루를 위로 끌어모을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아래로 이렇게 꽂아서 갑니다 3, 2, 1 마셨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 맛이 아니에요 아 빨대로 해서 안 먹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냥 건더기 그냥 실험을 위해 그냥 먹도록 하겠습니다 눈 감고 먹을게요 제가 건더기가 막 입술에 막 닿아서 느낌이 이상했지만 아예 안나고요 이게 제가 우유를 꽤 많이 넣었거든요 이게 하루가 지났어요 지금 하루가 지나서 그러는데 제가 이거 영상 끝내고 나서 한번 끊기고 나서 제가 더 넣었거든요 더 넣었는데 우유 맛이 엄청 많이 날 줄 알았는데 아예 안나요 그러면서 콜라맛이 나요 그러면서 콜라맛이 나요 탄산도 있고 엄청 맛있어요 왠지 사이다 느낌 사이다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색소 색소만 넣으면은 바로 콜라 근데 사이다 먹는 맛 색소 빼니까 그냥 사이다입니다 이런 맛이었군 이런 맛이었어 막 저는 막 탄산 빠져가지고 탄산 빠져가지고 먹으면 에이 밋밋해 이거 뭔 맛이야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오 전혀 다르네요 오 상상했던 거 뭐야 달릅니다 오 이상 말했고요 추천 구독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